화학브라운 무대 김정 진국이 상태 감성적인 무대 김명성, 유계영, 박영민, 영수연 개성검진 무대 이정표, 서윤석, 현당, 전승민 성예지, 이종천, 이승수, 문수전 나영, 조성자, 이소민, 수하우 도군, 송시안, 박대성, 정영 김정, 최정아, 임지영, 정아 이현아, 김구여, 이계주, 최군 최강아, 이충남, 김정석, 심일구 박진희, 김영실, 하성희, 이소진 등과 함께합니다 2015년 4월 13일 월요일 오후 1시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54회 5번지 동대문 국민의회에서 펼쳐지는 뮤직하니바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